여기 한국에서 식당을 운영하게 됐다는 미국인이 맹렬히 화를 내고 있습니다. 역시 사람들 말이 맞았어. 음식을 먹고 돈도 안 내고 도망가다니 한국인들은 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러나 이 남성은 3분 뒤 벌어진 상황에 충격을 받고 말을 잇지 못하고 마는데요. 무전취식은커녕 오히려 성금을 내고 식사를 하는 한국인들인데 도대체 이 미국인이 무슨 경험을 했던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인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에서 바베큐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와이어트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미국에서 명문 요리학교를 졸업하기도 했고 잘나가는 바베큐 식당을 운영하기도 했을 정도로 꽤 성공한 요리사이자 사업가였는데요. 그래서 제가 뜬금없이 한국으로 가서 새 출발을 한다고 선언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저를 말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고했어요. 요리사로 일하면서 1년 정도 한국어 공부를 병행했던 저는 준비를 끝마치자마자 미련 없이 한국으로 떠났거든요. 성공가도를 달리는 것처럼 보였던 제가 왜 갑자기 모든 걸 버리고 해외로 가게 되었냐고요? 제가 운영하는 매장에는 늘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제게 떨어지는 돈은 적자만 겨우 면할 정도의 금액이었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미국의 열악한 치안 문제 때문인데요. 현재 미국은 교도소에 자리가 부족해 경범죄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고 있고 이는 제 식당에 치명적이었죠. 처벌이 두렵지 않은 범죄자들과 노숙자들은 정말 별의별 방법을 사용해서 제 식당의 음식들과 돈을 털어가고 있고 심지어 식당을 지켜야 할 내부 직원들조차 심심치 않게 절도를 해대니 예상치 못한 돈이 자꾸만 들어가서 도저히 돈을 벌 수가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에서 가장 치안이 좋은 나라이자 제 요리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줄 수 있을 정도로 수준 높은 식문화를 가진 국가를 찾아봤고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부합하는 국가가 바로 한국이었던 것이죠. 물론 모든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제가 자주 들르는 온라인 외식업 커뮤니티에는 한국인들에 대한 피해 사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기에 저는 한국행을 조금 주저하기도 했거든요. 한국인들은 카페에 때거지로 몰려와서 음료 하나만을 주문한 뒤 몇 시간을 죽치며 콘센트 전기까지 이용하고 가는 경우도 많고 날씨가 덥다며 공짜로 물 한 잔만 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죠. 가장 심했던 사례는 팁을 주기 싫다며 난동을 부리다가 결국 팁을 내게 된 한국인이 레스토랑의 식기들과 식탁보를 훔쳐서 달아난 경우였는데요. 이들은 하나같이 한국어로 적힌 옷이나 한국 관련 굿즈들을 착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자신은 한국인이니 특혜를 달라는 식으로 무료 서비스를 요구해댔기에 이들이 자주 찾는 지역의 외식업 커뮤니티에는 이런 한국인들의 진상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언어교환을 하면서 사귀었던 한국인 친구들은 다들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었고 개인주의가 심한 미국인들과는 정반대의 따뜻한 사람들이었는데요. 따라서 저는 이들에 대한 오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용기를 내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는데요. 한국 지하철의 구조가 너무나도 이상했거든요. 좌석이 있어야 할 공간에는 다소 특이한 모양의 구조물들만 가득했고 저는 지하철을 왜 이런 식으로 만든 건지 도저히 감이 안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내 이게 자전거 전용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곧이어 자전거를 끌고 온 몇 명의 남자들이 탑승하더니 구조물에 자신의 자전거를 정차해두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자전거를 세워둔 뒤 다소 황당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들은 자신의 자전거를 거들떠도 안 보고 한참이나 떨어져 있는 빈 좌석으로 향하더니 털썩 주저앉았거든요.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도 한때는 취미로 자전거를 탄 적이 있고 이들의 자전거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자전거임을 한눈에 알아봤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자신들의 수백만 원짜리 자전거를 내팽개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좌석에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볼 수 있단 말인가요? 그리고 주변의 한국인들도 자전거는 거들떠도 안 본 채 스마트폰만을 만지거나 잠을 청하고 있었고 그 뒤로 십여 분이 지나도 열차에 탑승한 한국인들은 호시탐탐 빈 좌석만을 노릴 뿐 자전거에는 눈길조차 안 주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이건 미국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장면이기에 저는 놀란 감정을 넘어 당황스러움마저 느꼈습니다. 온갖 범죄의 온상인 미국 지하철에서는 쥐고 있는 스마트폰마저 체감으로 물건을 제대로 꺼낼 수조차 없을 뿐더러 당연히 낡고 냄새나는 지하철 시설에는 자전거를 세워둘 공간 따위를 구비해두고 있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취미였던 사이클을 포기한 이유도 자전거 기종 변경을 위해 수백만 원짜리 자전거를 중고거래를 하다가 그만 총을 든 사내에게 자전거를 빼앗겨 버렸기 때문인데요. 당연히 미국 경찰은 자전거 따위 뺏긴 걸로 공권력을 낭비할 수 없다는 황당한 말만을 할 뿐 그 누구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미국에서는 3초 만에 도둑질을 당할 법한 위험천만한 행동을 함에도 아무도 훔쳐갈 생각조차 안 한다는 게 너무나도 놀라웠어요. 그리고 그렇게 30여 분을 앉아있던 한국인 사내들은 태연하게 자신의 자전거를 챙겨서 유유히 지하철에서 내리더군요. 저는 이 모습을 보고 역시 미국 외식업계에서 악명높은 한국인들의 진상은 뭔가 오해가 있었음을 확신했습니다. 이 정도의 훌륭한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몇 푼의 이득을 얻자고 그런 수준 낮은 행동을 했을 리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미리 계약해둔 레스토랑으로 향했고 기철이라는 매니저와 한국인 직원들 몇 명을 고용했는데요. 특히나 기철은 미국에서 3년간 살아본 경험이 있기에 제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미국에서 장사하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고 그렇게 한국에서의 성공을 기대하며 야심차게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역시나 한국인들은 제게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한국인 손님들의 매너는 믿기지가 않는 수준이었거든요. 이들은 식사를 한 뒤 테이블까지 휴지로 전부 깨끗이 닦아놓고 두 손으로 카드를 내밀기까지 하며 직원들을 존중해줬는데요. 이건 미국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미국은 손님의 역할 그리고 직원의 역할이 정확히 나눠져 있기 때문에 손님들이 직원을 배려해서 어질러진 테이블을 닦는 등의 행동을 하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모습이죠. 또한 제가 미국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할 때는 손님들의 무전 취식 문제도 엄청나게 많았는데요. 어차피 잡혀도 경범죄라 훈방 조치되니 이들은 그저 배째라 식으로 눈치조차 안 보고 무전 취식을 해댔죠. 그러나 한국인들은 계산을 하려다가도 직원들이 바쁘면 기다려주기까지 할 정도로 엄청나게 수준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한국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장 내 돈과 식재료 그리고 생뚱맞게도 주방 식기나 요리용 시계까지 전부 훔쳐가는 배은망덕한 미국인 직원들과는 달리 한국인 직원들은 절도는커녕 오히려 제 요리가 마음에 들어서 부모님께도 대접해드려야겠다며 돈을 내고 요리를 포장해가기까지 하는 놀라운 정직함을 보여줬죠. 물론 요리는 무료로 제공했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의 수준은 충분히 높았지만 한국에서 외식업을 하는 건 정말 힘들었는데요. 한국 요리의 수준이 생각보다 너무 높아서 꽤나 경력 있는 요리사인 저조차 한국인들의 수준을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오픈빨이 떨어지자 제 레스토랑에 찾아오는 손님들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니저인 기철에게 이런 제 고민을 털어놓았고 기철은 제게 충격적인 제안을 하기 시작했죠. 한국인들은 서양인들만큼 많은 양을 먹지도 못할 뿐더러 맥주가 아닌 소주만 고집하는 한국인들도 많아요. 기존 메뉴들을 좀 더 한국식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네요. 사실 미국식 전통을 고집하던 제게 한국식으로 메뉴를 개편하라는 요구는 꽤나 어렵게 다가왔습니다. 요리사로서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 같기도 했고 말이에요. 그리고 기철은 그런 제 마음을 읽었는지 저를 옆집의 족발집으로 데려가더군요. 아주머니는 이내 족발과 소주를 가져왔는데 솔직히 저는 처음에는 한국 요리가 생각보다 근본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비계 같은 버리는 부위를 먹는다는 점도 별다른 향신료 없이 그저 삶아서만 요리를 만든다는 것도 별로였어요. 그리고 소주는 맛에 깊이랄 게 전혀 없었는데요. 도수도 애매해서 맥주도 위스키도 아닌 게 근본과 전통이 전혀 없는 저질술처럼 보였죠. 그래서 전혀 기대가 되지 않았고 이런 수준 낮은 음식을 즐기는 한국인들의 안목에 실망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대 없이 맛본 족발은 정말 환상적이었는데요. 비계와 살코기의 조화는 정말 충격적인 수준이었고 새우젓이라는 한국식 소스도 천재적이었죠. 한국인들은 어떻게 한정적인 재료로도 이 정도 수준의 요리를 개발해낼 수 있었을까 저는 이들의 지혜에 감탄밖에 안 나왔어요. 또한 소주도 놀라웠는데요. 소주 자체는 그다지 훌륭한 술 같지 않았지만 음식과 함께 먹는 소주는 정말 최고의 조력자였어요. 오히려 위스키를 먹었다면 음식 맛을 온전히 느끼는데 방해되었을 것 같았지만 소주는 그러한 개입을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족발과 함께 완벽한 밤을 보낼 수 있었고 음식의 수준을 논하는 데 근본 따위는 중요치 않다고 느꼈습니다. 물론 기철의 조언도 완전히 받아들이기로 했죠. 일단 저는 미국식 바베큐에 한국식 족발 양념을 첨가했고 소주도 도입했어요. 제 요리학교 동기들이 보면 기절초풍할 일이었지만 어차피 미국 음식이라는 게 다른 나라의 음식을 가져와서 미국식으로 변형시킨 음식 아니겠어요? 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거죠. 또한 기철의 조언을 받아들여 양이 적은 한국인들을 위한 런치 메뉴도 개발했어요. 반응은 정말 폭발적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수준 높은 음식이 뭔지 정확히 알고 있는 미식가였고 발전된 제 음식을 많이들 사랑해 주었어요. 그렇게 매출이 상승하니 기철은 이번에는 경악을 금치 못할 충격적인 제안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매장 영업시간을 늘리고 배달 주문도 받는 거 어때요? 저는 기철이 실성을 했나 싶었습니다. 일단 제 한국 매장은 오후 8시까지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는 미국에서도 똑같이 해가 지면 곧바로 매장의 영업을 종료했거든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당연했죠. 바로 안전 문제 때문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다른 가게들과의 차별성을 두고자 해가 진 후에도 매장을 운영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나 어둠이 내린 미국은 마치 좀비 영화에서 밤이 찾아온 것처럼 엄청나게 위험해졌죠. 노숙자와 각종 빈민들이 제 식당의 떼거지로 몰려와서 돈과 고기들을 가지고 달아나는 경우도 많았고 한 번은 복면을 쓴 사내들이 몰려와서 직원을 때려 눕힌 뒤 식당 내에 냉장고와 전자제품들을 모조리 트럭에 싣고 도망친 적도 있었어요. 이건 밤만 되면 모든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는 좀비떼들과 별다를 게 없고 이런 영화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미국의 밤에 질려버린 저는 해가 지면 반드시 영업을 종료하는 철칙을 고수하고 있던 것입니다. 배달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는 배달 시스템을 도저히 도입할 수가 없었는데요. 골목에는 음식과 돈을 노린 노숙자들이 질비해 있고 배달원이 습격당하는 일이 잦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모든 손해는 제가 감수해야 하는데 혹여라도 직원이 부상이라도 당한다면 치료비까지 전부 물어줘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정신나간 제안을 하는 기처를 보고 경쟁식당의 스파이인가 의심을 했을 정도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죠. 그러나 이런 재황당하다는 표정을 본 기철은 또다시 놀라운 말을 건네오더군요. 여긴 미국이 아니에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일들은 한국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죠. 만약 일어난다면 뉴스에 나올 테니 오히려 가계 홍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기철의 확신에 찬 눈빛의 마음이 흔들렸고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정말 미국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더군요. 일단 알고 보니 한국은 세계 최고의 배달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고 배달 시스템을 도입하자마자 매출이 두 배 이상 치솟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제가 배달 기사들에게 혹시 골목에 숨어있는 노숙자나 범죄자들의 습격을 당하진 않았냐고 물어보니 그들은 저를 그저 미친 사람 보듯 보며 대답도 안 하고 가버릴 뿐이었죠. 또한 식당을 새벽까지 운영해도 한국인들은 끝까지 매너 있는 모습만을 보여줬는데요. 미국인들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만취할 때까지 술을 마셔댔는데 식당 안에서 잠드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이들은 분명 술에 취해 정신은 없는 것 같은데 집만은 잘 찾아가는 다소 황당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밤이 되었다고 해서 식당 내 물건들을 훔쳐가기는커녕 오히려 지갑이나 휴대폰 등을 두고 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요. 신기하게도 이런 주인을 잃은 귀중품들은 꼭 같은 한국인들이 발견하고 제게 맡겨주는 놀라운 시민의식을 보여줬습니다. 분명히 욕심이 날 만한 고가의 전자제품들이더라도 한국인들은 남의 물건에 손대는 법 없이 주인을 찾아달라며 제게 맡겼고 막상 그러한 귀중품들을 잃어버린 한국인들도 다음날 당연하다는 듯이 와서 귀중품을 가져가곤 했죠. 한국은 그야말로 범죄 없는 지상 낙원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이라고 다 좋은 사람만 있던 건 아니었어요. 어떤 한국인 커플이 고기와 술을 30만원어치 주문한 뒤 다 먹고 도주해버렸거든요. 저는 설마 한국인이 무전 취식을 했겠나 싶어서 그들을 두 시간이나 기다려줬지만 결국 그들은 도망갔더라고요. 사실 미국에서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잡지 못합니다. 경찰들은 그저 귀찮다는 목소리로 출동조차 하지 않죠. 이봐요 그거 뭐 얼마나 되는 돈이라고 저희가 출동까지 해야 합니까? 도망간 그들은 잡을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에겐 그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많아요. CCTV는 당연히 달아뒀을 테니 당신이 직접 잡아보는 건 어때요? 이러한 미국 공권력의 태도 때문에 미국은 점점 경범죄자들에게는 낙원과도 같은 나라가 되어가고 있죠. 어쨌든 저는 한국인들에게 실망을 하며 어차피 경찰에 신고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을 테니 신고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 말을 들은 기철은 오히려 제게 화를 내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한국은 다르다고 몇 번을 말해야 합니까? 한국에서는 이런 경범죄라도 3일 안에 잡을 수 있어요. 그러고는 그는 저 대신 경찰서에 신고를 하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한국 경찰은 정말로 3일이 채 지나기도 전에 제 식당에서 무전취식한 커플을 잡아냈는데요. 알고 보니 그들은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중국인들로 제 식당뿐만 아니라 전국의 식당을 돌면서 무전취식과 절도를 해대는 상습범이었습니다. 역시 한국인들이 그럴 리 없었던 것이죠. 저는 문득 미국에서 진상을 부리고 있는 한국인들도 알고 보면 전부 중국인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기철에게 미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해줬는데요. 그리고 기철은 한국인들은 공짜를 요구하지도 않고 혹여나 공짜를 받더라도 반드시 갚아주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더군요. 그러고는 현재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이용해서 중국인들이 해외에서 한국인인 척하며 혜택들을 전부 누리고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해줬는데요. 이렇게나 착하고 수준 높은 한국인들을 이용하려고 하다니 저는 중국인들의 괘씸한 속내의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들르던 미국 외식업 커뮤니티에 장문의 글을 작성하며 진실을 알렸죠. 저는 한국에서의 안전하고도 서로 간의 신뢰가 넘치는 생활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고 미국으로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는데요. 앞으로도 중국인들의 이런 만행들을 공개하며 중국인들 때문에 깎여가는 한국인들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서 식당을 오픈한 뒤 충격적인 일을 경험했던 미국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